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이 인기대에 보시는 CPU 가성비비표 9월 버전입니다 9월 6일 날짜 기준 단화와 가격으로 완성시킨 표고요 이 표보기 전에 앞서 CPU 주요 뉴스 한번 짚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2세대 출시가 코앞입니다 지금 9월 달이죠 10월 달쯤 되면 12세대가 출시가 되거나 적어도 발표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Z590 보드가 아주 싸게 풀리고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아펙스 보드가 무려 16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펙스가 좋은 보드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 아펙스 보드 사는 분들 엄청 많던데 한 가지만 딱 짚어주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드를 매우 싸게 사더라도 가성비는 AMD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U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쿨러를 i7이나 i9은 거의 순행이 강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보드만 싸게 사서는 그래서 오늘 표를 한번 보시고 과연 인텔 12세대 살만한가? 아펙스 보드 살만한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PU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림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옳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 옳은 이유는 그냥 보급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아시피 생산량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중국에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원자재를 공급하기 힘들다 혹은 그냥 생산 공장이 100% 가동률이 안 돼서 제대로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 라인업을 최대한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AMD 같은 경우에는 3500X나 3300X가 거기에 해당돼서 물건이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F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물건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골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하이 라인업이라고 무조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AMD가 5600X 프리즘 쿨러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리즘 쿨러는 사실상 한 15,000원, 2만원짜리 쿨러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 쿨러는 사용을 못할지언정 프리즘 쿨러 같은 경우에는 PBO만 키지 않는다면 5600X를 버틸 수가 있어요 소음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근데 가격을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노말 제품, 그러니까 멀티팩, 일반적인 기본 쿨러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지금 30만원 정도가 최저가인데 프리즘 쿨러 에디션은 가격이 33만원? 한 3만원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메리트가 없고 한 만원 안쪽으로 가격이 근접한다면 프리즘 쿨러 에디션 살만하다고 언급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PC 사기에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제 가성비 비교표 보고 꼭 사야 된다고 하면 고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성비 비교표는 재미로 보고 이번 달은 구매를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590X는 여전히 가장 성능이 좋은 시기입니다 멀티 성능,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성능이 가장 좋은 뭐다? 가성비는 하늘하늘 가 있습니다 전체가 24 제품인데 22등이니까 꼴찌 수준이고요 게이밍 가성비 거의 꼴찌고 멀티 성능 가성비가 17이니까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390X는 실질적으로 이제 단종 수순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판매물이 몇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예 판매를 안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00X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CPU로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 뭔 소리냐 590X가 있는데 590X는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 하다도 좀 애매합니다 어 뭔 소리예요? 어 실질적으로 32스레드를 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거든요 그기 때문에 5900X 정도만 가시면 충분한 멀티 성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게임 성능도 거의 1등이고요 싱글 성능도 최상위 제품하고 비교해도 1% 차이 날까 말까 정도니까 이 정도로 딱 맞춰가시면 됩니다 특히 멀티 성능 가성비는 얼마나 좋냐면 전체 중에서 무려 4등입니다 여러분 최상위 CPU가 그 가성비 4등을 차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실질적으로 원래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특히 각이 꾸준히 내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 5900X는 여러분이 한번 지금 꼭 PC를 사야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한 CPU라고 생각하고 추천 목록에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 i9급 보죠 i9가 그냥 뭉뚱그려 보겠습니다 11900K든 11900노말이든 1850K든 이렇게 안 따질게요 뭉뚱그려 보면 뭐랑 비교해 볼까요? 5800X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5800X랑 비교해서 게임의 성능 좋은 놈 있나요? 물론 램오버를 잘 해주면 5800X를 사실 비슷한 램오버 수치에서 이기는 게임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오버를 안 하면 5800X가 좋습니다 일단 게임의 성능은 진다는 얘기예요 멀티 성능은요 뭐 어차피야 뛰쳐라 합니다 살짝 이긴 애들도 있고 살짝 처진 애들도 있고 10% 차이 안 나기 때문에 140%에서 10% 안짝이면 어차피야 뛰쳐라고 볼게요 싱글 성능은요 이겨도 미묘하게 이기거나 질 때는 큰 폭으로 집니다 결국은 5800X랑 비교했을 때 뭐다? 이 i9급이 그냥 메리트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5800X가 얘네들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쌉니다 아니 성주님 근데 나는 보드 싸게 샀대요 Z590 저는 진짜 고급 보드 15만원 16만원에 샀어요 5800X는 사실 B450M 터프 프로만으로 그 11만원 12만원짜리 보드만으로 성능자가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보드를 가지고 와서 11900K를 싸게 사서 가지고 오더라도 가성비 면으로 5800X가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라인업은 지금 시점에선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한 달만 있으면 또 뭐다? 신제품이 나오는 판국에서는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9세대 제품이 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9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5800X는 지금 살만해요 딱 봐도 살만하잖아 이렇게 쭉 구워보면 어어어 잘못 구웠다 여기서 이렇게 쭉 구워보면요 살만하잖아요 자 그 밑에 라인업은요 일단 3900도 사실상 단종수 쓰니까 무시하시고요 11700K i7급 한번 보죠 i7급은 5800X랑 비교했을 때 일단 게이밍 성능은 옛날에는 램오버해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냥 차이가 나요 멀티 성능도 못 따라잡습니다 10% 정도는 쳐집니다 많이 차이 날 때 20% 차이 나고요 싱글 성능은요 싱글 성능도 쳐집니다 그러니까 5800이라는 비교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뭐다? 5800하고 똑같네요 혹은 3만에서 5만원 싸거나 3만에서 5만원 싼 제품들은 이제 10세대예요 10세대는 차이가 좀 더 큰 폭으로 나죠 11세대는 그나마 차이가 좀 덜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그냥 하위호환이에요 가성비가 비슷한 하위호환 그러니까 이거 살 이유가 없죠 보드로 싸게 사도 솔직히 살 이유 없다 가성비 생각하면 뭐다? 그냥 차라리 5600X를 가시라 5600X는 게이밍 성능은 이 i7급을 다 이기고요 멀티 성능은 i7급이 그래도 좀 큰 폭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되겠죠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요 싱글 성능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게이밍만 생각한다면 5600X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고요 멀티 성능하고 종합적인 성능을 따진다 하더라도 5600X가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무려 이거 뭐 멀티 성능 가성비가 2등이거든요 얘는 이 위에들은 뭐다? 8등, 9등, 14등, 11등, 10등이죠 답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인텔을 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사실 살만한 건 전부 다 뭐다? AMD 제품이에요 9000 시리즈는 따로 언급을 안 할게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이 가게 이거 사면 뭐다? 호객님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뉴페이스 5700G가 들어가 있습니다 5700G는 이제 G 수시가 붙으면 AMD에서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이 된 제품이에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1030 수준이고요 1030 D5 버전보다 살짝 처진다? 보시면 될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42만원 정도의 포지셔닝이 있는데 얘가 순수 성능을 보면 좀 아쉬워요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나 게임 성능 전부 다 뭐다? 3000CG나 세세세하고 누고 있죠 3000CG보다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5600한테 비교하면은 좀 처집니다 멀티 성능만큼만 5600한테 비교했을 때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적인 면으로 여러분 그래픽 칸 단다고 쳤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제품인 거죠 하지만 1030의 가격이 10만원 정도 생각한다 치고 10만원을 마이너스하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2만원짜리라고 볼 수 있겠죠 32만원짜리면 느낌은 어떨까요? 좀 달라지죠 5600랑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5600랑 가격이 비슷해 혼대 성전님 5600랑 가격이 비슷해도 5600한테 지는데요 그건 맞아 결국은 그래픽 칸 달 생각이 있다면 5700치를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픽 칸 달 생각이 없을 때 그리고 본인이 나름 코어 숫자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차 시리즈 사실 볼 필요 없고요 이제는 룬화로도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룬화로 갈 뻔하면 차라리 내장 그룹이 필요하면 5600G나 5700G 세 장 가는 게 맞거든요 그나마 3700X가 전체적인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게이밍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어? 멀티 성능 가성비도 나쁘지 않네요 1등인데? 좋다고 해야 되는 거네요 맞지? 멀티 성능 가성비 솔직히 좋은 거 맞습니다 게이밍 가성비는 2등인데 그러면 이거 3700X 추천 목록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관광이 있어요 자 이 게이밍 가성비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3700X를 샀다 칩시다 그리고 3700X면 30만짜리 CPU니까 여기에 맞춰서 적어도 3060Ti나 3070G나 그래픽카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게이밍 가성비 3090G에서는 5600G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차지고 음... 이게 이 밑에 가서 비교해도 그러니까 3070G나 3060Ti급에서 비교해도 12%에서 15% 정도 차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60Ti 지금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성주님 거의 한 90만원 하더라구요 3070Ti 얼마 줘야 됩니까? 성주님 거의 한 130만원 줘야 된대요? 근데 3060Ti에서 3070 넘어갈 때 성능 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15% 나죠 15%에 내가 30만원 투자한 느낌이죠 3060Ti 갈 때는 그나마 좀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 덜 난다고 쳐도 사실 10% 성능에 떨어진다면 이게 그냥 90만원짜리 쳐도 9만원 선해보는 거고 만약에 15%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30만원 투자했다 계산하시면 30만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게이밍 성능이 15% 떨어지면 혹은 게이밍 성능이 10% 떨어지면 맞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성능이 떨어진 걸 계산해보면 절대 이게 가소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에 비교해서? 5600X에 비교해서요 여러분 순수 게이밍 생각하시고 좋은 그래픽 카드 다 하신다면 3700X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는 작업밖에 안 해요 게임에 눈꽃만 쳐도 생각 안 해요 할 때는 3700X가 나름의 메리트가 있다 정도로 언급할게요 하지만 대부분 유저가 게임을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기는 애매합니다 자 그렇게 상급 CPU들 한번 쭉 같이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성주님 픽은 어떻게 됩니까? 5900X, 5800X, 5600X 끝! 야 이거 너무 안 가네요 인텔 하나도 안 넣어주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저게 넣을 필요가 있나? 글쩍 글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 스트림 구간 한번 보죠 메인 스트림은 5600X가 사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가격점 면으로 봤을 때 딱 30초면은 이거 뭐 인텔 아이파이브하고 비비는 그런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갈 필요가 없는데 위에 넣는 이유는 성능적으로는 솔직히 위에 애들하고 비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5600X 넣고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라인업은 싹 다 정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주님 뭔 소리예요? 한파 여기 있는 애들 뭐다? 25만에서 37만원 사이예요 그럼 5600X랑 끼까지 봤자 5만원 차이 혹은 동일한 가격인 애들이죠 근데 싱글 성능은요 그나마 11600K나 이겨요 그것도 미묘하게 1% 이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식용으로는 쓸만해 나머지 애들 뭐다? 20%에서 10% 차이납니다 답도 없어요 멋지 성능은요 아예 그냥 받아 이기는 한나도 없지 대략 10에서 20% 30% 차이 나죠 게이밍 성능은요 그냥 10% 차이 납니다 좀 낮은 급에 그래프카드 넣으면 10% 차이고 좀 높은 급에 그래프카드 넣으면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답도 없습니다 여기 애들 5만원 끼고 10% 손해보겠다고? 5만원 끼고 20% 손해보겠다고? 돈 투자하십시오 살만한 거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짓깁니다 그나마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는 있어요 10만원 이상 차이 난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 1400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600보다 10만원 싸기 때문에 이 10만원이면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리프카드 한 단계 업, SSD 용량 2배, 랩 용량 2배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그래 이거는 그래도 갈망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얘도 따지고 보면 이제 성능적으로는 게이밍 성능 거의 막 20% 쳐지고 어 싱글 성능은 막 30% 가까이 쳐지고 멀티 성능은 30% 가까이 쳐집니다 이거 돈 아끼만큼 성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밀면으로 보면 5600이랑 얘랑 등수 차이는 얼마 안 날 거예요 맞죠? 얘 4등이고 얘 1등이잖아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1400F가 나는 진짜 CPU에 20만원 정도밖에 투자할 수 없다 할 때나 갈 수 있는 P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5600X의 B450 적당한 보드나 1400에 3200미메모리 쓰기 위해서 B560 적당한 보드 썼을 때나 가성비 밀면으로 6만, 7만원 밖에 차이 나니까 여러분 예산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5600X를 더 우선 추천드리고 이거 못 사겠다 할 때나 1400F 쓰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밑에 라인업은요 성조님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전멸입니다 언급할 값어치가 없어요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3525만, 3300X, 34만원 9세대인 9000 시리즈 이거는 뭐 하이퍼스레딩도 지원 안 한 놈들이 20만원 중반 그냥 언급할 값어치가 없지 그냥 여기에서 다 정리됩니다 얘 20만원인데 여긴 막 20만원 다 넘네 안 넘는 놈이 9400F밖에 없는데 이거는 성능 차이 있죠 좀 나죠 그래서 14400F 아니면 5600X 여기서 다 마무리 메인스트림 마무리 자 그 다음은 엔트리급 봅시다 엔트리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상 누가 마무리한다? 흠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APO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저 F시리즈 쓰면 되겠죠 그리고 F시리즈에서 뭐가 우선인데요 지금 10,105F가 가격이 꽤나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은 10,105F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10,105F가 정상 가격 찾아가면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이 둘 중에서 여러분 싼 거 쓰시면 됩니다 옛날 가성비 이렇게 1등, 2등입니다 딴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들 아무리 찌질 뽑고 날고 뛰어봤자 이것들하고 차이 좀 많이 납니다 성능적인 차이 많이 나고 가격적으로는 이거보다 싼 제품은 딱 2만 밖에 없는데 펜티엄하고 에슬런이죠 말만 들어도 사기 싫은 애들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성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성능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아니 성전이 설명 너무 단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떡하겠어 저거 뭐 비등비등한 게 있어야 설명을 하지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번 달은 정말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하이엔드 구간 전체 가성비 1위는 5600X가 차지했습니다 딱 봐도 압도적이죠 거의 모든 항목에서 1등 2등 3등은 3700X나 9700F가 차지했는데요 게임의 성능이 아주 큰 파워 차져요 5600X 대비 2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급진 그래픽을 사용한다면 솔직한 말 예를 들면 추천할 항목이 못 됩니다 그냥 순수 가성비로 봤을 때 높아 보이는 거지 너무 5600X랑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이 멀티 성능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5800X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별도로 추천할 만한 CPU는 5800X나 5900X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고수면 또 신제품이 나오는 인텔은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예 없다 하이엔드 구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이엔드 마무리 찍겠습니다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뭐 5600X나 14100F가 끝입니다 14100F는 돈 싸진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유가 있다면 5600X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4100F는 진짜 내가 7만원이나 10만원 더 쓸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만 이거 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픽 카드가 2060 이하면 이거 두 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애써서 5600X 갈 필요는 없긴 합니다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100F가 10만원 차이 나니까 딱 10만원 차이 난다고 계산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을 때 14100F는 램이 3200이 적용됐을 때 기준으로 성능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B460이나 H460 쓰시면 뭐다? 램이 2666밖에 지원이 안되죠 게임의 성능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하고 14100F하고 조합해야 된다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드값은 오히려 5600X보다도 더 비싸게 소비되기 때문에 음... 사실 14100에서 5600X가 안되는 7,8만원만 더 추가하면 넘어갈 수 있다 라고 계산하는 시기에 맞다보시고 그러다 보니 5600X가 우선 추천이고 거기서 예산이 좀 진짜 부족하다 그럼 14400F 가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엔트리 구간은 여러분 APU가 필요한 게 아니 이상 무조건 11100F 쓰시면 됩니다 딴 거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팬티엄 에슬런 구간은 가격은 얼마 차이 안나는데 성능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 좋다고 빈말로도 얘기할 수가 없고요 11100F 정도면 여러분이 1650이나 1660 정도는 충분히 커브해서 쓸 수 있는 나름 괜찮은 CPU이기 때문에 딱 저 정도 쯤에서 멈추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꼭 필요하시다면 11100NM 쓰시면 될 겁니다 지금 15만원이어서 나름 나쁘지 않은 가격에 포지셔닝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달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생각보다 좀 짧아져서 장악되기 편하겠네요 영상 보시고나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이 나름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8월 10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